테슬라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충전소 운영 업체인 차지포인트는 12일 자사의 충전소에서 테슬라의 충전기 연결 방식인 넥스 커넥터를 이른 시일 내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차지포인트는 모든 제품에 넥스 커넥터 옵션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미 서비스 중인 충전기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충전 장비 제조업체인 블링크차징도 이날 자사가 새로 출시하는 240kW DC 급속 충전기의 넥스와 CCS 커넥터를 모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브랜던 존스 블링크차징 최고 경영자는 전기차 채택을 늘리기 위한 모든 움직임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호주에 기반을 둔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 트리티움도 자사의 급속 충전기의 넥스 커넥터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포드는 지난달 25일 테슬라 충전시설 슈퍼차저를 함께 쓰기로 합의했고, GM 역시 지난 8일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테슬라의 넥스 방식이 기존의 미국 표준인 CCS를 대체해 표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애플 소식입니다. 비전 프로 생태계 구축 공간 컴퓨팅의 차별적 3여소는 개발자 키트 공급 iOS 생태계 확장 애플은 비전 프로에 탑재된 운영체제 비전 OS로 일상생활 속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동시에 애플 iOS 생태계 확장에 중점을 뒀다.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 기기와의 결합을 통해 관련 기술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는 목표다. 다만 VR, AR 헤드셋 시장은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콘텐츠의 부족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대부분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분야에 치중되어 있어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서는 콘텐츠 다양화라는 선결 과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애플, 메타를 비롯한 주요 개발사들이 콘텐츠 개발에 우선 집중하는 것 역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이 따른다. 애플은 보도자료를 통해 비전 프로는 수십만 개의 아이폰 및 아이패드 앱에 접근해 원활하게 실행되고 입력 시스템과 작동한다며 개발자 커뮤니티는 비전 OS의 기능을 활용해 새로운 앱 환경을 설계하고 공간 컴퓨팅을 위해 기존 환경을 재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애플은 콘텐츠 생태계 확장과 앱 제작을 촉진하는 개발자 키트를 제작해 7월에 제공할 예정이다. 디지털 기술과 물리 공간의 혼합 애플은 연례 개발자 외에 WWDC 2023에서 공간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하며 디지털 세계와 물리 공간의 혼합을 강조했다. 팀 쿡 애플 CEO는 디스플레이 제약 없이 디지털 콘텐츠를 물리적 공간에 있는 것처럼 보고 듣고 행동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애플은 비전 프로의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디스플레이 투명도가 조절되는 아이 사이트 기능을 탑재했다. 이에 따라 물리적인 실제 공간에서 메타버스 등 가상 환경에 이르기까지의 서비스를 기기 하나로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앞서 메타가 출시한 퀘스트 시리즈가 선보였던 것과는 다른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기존 VR, AR 기기의 장애물로 지적돼 왔던 서비스 몰입감을 향상시켜 디지털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을 유연하게 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아바타를 사용하는 메타와 달리 비전 프로의 카메라,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3D 디지털 페르소나를 생성하는 것은 디지털 공간에서도 실제 사람과 대화하는 듯한 경험까지 제공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비전 OS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의 모습이나 분위기를 실제 공간과 결합해 반응할 수 있게 했다. 자연관을 인식해 그림자 표현도 가능하며 사용자는 공간의 크기감과 거리감도 느낄 수 있다. 직관적 UUX로 몰입도 높여 앞서 애플은 피처폰에 한계로 지적됐던 물리적 버튼을 없애고 멀티터치라는 기능을 탑재해 스마트폰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이끈 바 있다. 이번 WWDC에서도 팀 쿡 애플 CEO는 비전 프로는 새로운 입력 시스템과 수천 가지의 획기적인 혁신을 통해 이전 제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 있다며 공간 컴퓨팅의 중요 요소로 편리한 UUX를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사용자의 눈, 손, 음성 등 새로운 입력 체계로 인터페이스를 동작시킬 수 있게 집중했다. 애플에 따르면 사용자는 단순히 시선을 고정하거나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앱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간단한 손가락 동작만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기존 기기들에서 요구했던 별도의 컨트롤러는 필요 없다. 예를 들어 간단히 두 손가락을 맞대어 꼬집는 것만으로도 앱 선택과 스크롤이 가능하며 목소리를 통한 지시도 가능하다. CNBC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더블 포인트 기술 책임자의 분석을 인용하며 사용자의 시선 추적을 지원하기 위해 전체 운영체제를 구축한 것은 애플이 처음이라며 이러한 방식은 컴퓨터 마우스보다 빠르며 배우기도 쉽다고 컨트롤러가 없는 제스처 기반 인터페이스가 VR 업계의 목표였다고 평가했다. 생성 AI 테마 주도주 역할 시가총액 1위 등극 가능성 마이크로소프트는 채취피티를 만든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활용해 스타트업 특유의 빠른 속도로 생성 AI 이슈를 성공적으로 선점했다. 이후 파운데이션 모델인 GPT-4, 채취피티 플러그인 등을 빠르게 발표하며 해당 이슈를 지속적으로 주도하며 명실상 부안 생성 AI 테마 대장주로 등극했다. 김중한 삼성증권 연구원은 5월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코파일럿과 플러그인 결합을 통한 생태계 확장 의지를 드러내며 AI를 활용해 PC를 넘어 모바일과 검색까지 노리는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분석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F3Q23 매출액 529억 달러 영업마진 42.3% 기록하며 기대 이상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증명했다. 이는 동사 주가의 하방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IC 4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236억 달러에서 239억 달러로 가이던스 또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김연구원은 클라우드 둔화 여지는 남아있지만 쇼크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되며 B2C 또한 바다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리며 PVP는 향후 채취 PT 결합에 따른 가격 경쟁력 상승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판단했다. 그는 동사의 12개월 포워드 PE는 30.8배로 낮지는 않은 수준이지만 탄탄한 실적과 42.3%의 높은 영업마진 채취 PT라는 신규 성장 동력은 리레이킹 정당화 요인이다 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현재 애플 대비 시가총액은 88% 수준으로 메가 트렌드화 되어가는 생성 AI 테마의 주도주역할 고려 시 시가총액 1위 등극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 중이다라고 진단했다. 구글 소식입니다. 연사 10조 돈줄 구글 에드테크 해체되나 EU 매각 명령 검토 구글이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디지털 광고 중개 관련 반독점 분쟁이 임박했다. 유럽위원회는 아예 에드테크 사업의 일부를 매각하도록 명령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디지털 광고 업계의 지각 변동이 예고된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최고 반독점 규제 기관인 유럽위원회는 빠르면 14일 구글의 온라인 광고 중개 관련 반독점 소송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다. 유럽위원회는 구글이 디지털 광고의 최대 중개인 공급3이 온라인 경매 업체 중 하나로서 역할을 남용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광고 기술 부문의 분리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반독점 사건에서 벌금 혹은 시정 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많아도 사업부를 매각하게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EU에서의 소송은 지난 1월 미국 법무부가 구글이 에드테크 업계 내 독점력을 남용 경쟁 제품을 사용하려는 웹 버블리셔와 광고주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고발한 소송과 유사 사안을 다룰 예정이다. 미국에 이어 EU에서도 반독점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대서양 양쪽에서 디지털 광고 업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영국 규제 당국도 구글의 에드테크 사업을 조사 중이다. 구글의 에드테크 사업은 1분기 광고 매출 545억 달러 중 약 14%를 차지했다. EU의 규제 당국은 2021년 이후 구글의 에드테크 사업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해왔다. 조사의 이완으로 유튜브의 광고 구매 중계에서 구글이 경쟁사를 배제했는지 여부도 조사했다. 구글의 에드테크 도구는 온라인 퍼블리셔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디지털 광고의 구매와 판매의 상당 부분을 뒷받침한다. 구글은 미국에서의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지난해 에드테크 사업 일부를 알파벳 산하 별도법인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미국 규제 당국은 완전 매각을 요구했다고 WSJ는 전했다. 한편 구글은 2021년 프랑스에서는 데이터 액세스를 개선, 경쟁사가 재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광고를 판매하는데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기로 동의함으로써 관련 분쟁을 정리한 바 있다. 2억 2천만 유로의 벌금 지불에도 합의했다. 2억 3천만 유로의 벌금 지불에도 합의하의 상당 부분을 기록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